문장이 사랑에 빠지거나 정오에 빠지게 되면 호르몬 분비해서 눈도 감기고 귀도 다치지 않습니까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그런 폐착을 어떻게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일요일 아침에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어제 한 분이 이런들 정법정TV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이제 클로이 희영 김 아마 이 김희영이란 그런 지금 최태원 회장하고 동거를 하시는 이분이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모양이죠 이렇게 영어 이름이 클로이 희영 김 그러니까 퍼스트 네임이 클로이고 희영이 미들 네임일 거고 김이 레스트 네임인 거죠 그냥 바로 부르는 클로이 김이라고 부르겠죠 이거를 이제 변호사분께서 30분 정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유심히 들었습니다 변호사들은 어떻게 볼까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이혼 소송을 전문 변호사는 아닌데 여러분 담당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이야기를 쫙 듣고 이제 타인의 이런 방송을 보는 것은 저한테도 생각할 거리를 주지만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 이분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혁진 변호사님이네 정혁진 변호사님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정혁진 변호사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쟁점을 한 몇 번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법을 다루는 법기술자는 아니니까 그동안 이분하고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보시게 되면 이 정혁진 변호사가 이혼 소송을 여러 번 맡은 사람으로서 만일 자기가 최태원 회장에게 조언할 위치가 됐거나 아니면 최태원 회장의 아주 절친한 친구 변호사였다면 결사적으로 소송을 막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험 부담이 너무 큰 소송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혼 소송을 담당해온 변호사 이야기인 겁니다 제가 착하게 이 입장이거든요 너무나 큰 리스크를 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여러분들 회사의 소위 대그룹 회장의 온화의 심기를 건드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스맨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장이 A라는 결론을 갖고 있는데 B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 목이 날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송사를 담당하는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다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소송이 있어야 돈을 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판단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태원 회장도 법률 전문가는 아니니까 배소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낮게 보지 않았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돈을 한 2조 정도 날린 겁니다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이 판단을 통해 2조의 개인 돈을 날려버린 겁니다 거의 명목상 이런 데 1조 한 4천억 정도가 되지만 소송 비용하고 그다음에 자산을 매각해서 이런 제공하면 양도소득제 같은 걸 다 포함하게 되면 을취한 2억 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변호사 이야기도 또 마찬가지인 겁니다 법률가 입장에는 도저히 이걸 권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주변 사람들은 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소송을 해야 돈을 버니까 사람은 다 자기에게 충실한 존재들이니까 그 회장이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안 가야 되는 건데 뭐 이제 그런 데는 그런 부분도 있었겠죠 이제 동거를 하는 김희영 씨가 여러분들 정실부인이 되고 싶으니까 그렇게 권하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백의 송사란 이야기에 있듯이 남자들은 다 여자 이야기를 대부분 다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초창기부터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이름 소송이라는 거죠 이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은 제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하고 거의 법률가들도 이렇게 해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정리를 했고 그 다음이 보시게 되면 또 한 가지 말씀을 이렇게 법률가 입장에 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귀에 박히는 것은 이혼 소송에서 가장 겁난 것이 현금 분할입니다 1심에서 노관장 측은 지분을 일정 부부 요구는 했지만 2심에서는 완전히 작전을 바꿔서 현금 지급으로 전환해 버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최태원 회장 측에는 가장 위험한 소송을 진행한 셈입니다 변호사들은 다 안답니다 현금 지급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냥 현금 지급하면 그거 자체가 뭐죠 지급해야 될 사람이 손해가 된다는 겁니다 세금도 나가고 또 현금 지급을 위해 가지고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그 자산이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물건을 이런 분할하는 게 좋은데 현금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뭐죠 패소한 척에서 그냥 치명적인 일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쟁점 2라고 쟁점 2가 다 먼 거 아니까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여러분들 따르는 소송을 한 겁니다 여러분께서도 예를 들면 투자를 하시거나 건물을 매입하거나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시거나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모두 다 머릿속에 있는 것이 바로 리스크 관리이지 않습니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최악의 상황에 얼마 정도 발생하느냐 그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를 얼마 정도 내가 감당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원로 여러분들 사업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항상 새로운 비즈니스를 할 때는 이걸 완전히 잃게 됐을 때 내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그것 한도 내에서 한다는 거죠 그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소송이라는 것은 자기 손을 떠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 손을 떠나가 이런 판사의 판결이 맡겨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해 버리는 거죠 영어 표현은 아웃 오브 컨트롤이지 않습니까 통제권을 사업은 자기가 여러분 열심히 하면 이익을 거둘 수도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은 판사의 영역이 자기의 영역이 아닌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이런 감당한 일을 초창기부터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간 거지 그거를 정혁진 변호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재판부의 판결은 1조 3천억 현금 지급이지만 이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자산 처분 가능해서 엄청난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됩니다 소송이 완결되고 나면 오히려 노관장의 재산이 더 많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관장은 여러분들 이혼소송으로 받는 돈은 그렇게 세금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 좋은 일이기도 하죠 정혁진 변호사 나라에게는 참 좋은 일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니까 그런데 개인에게는 너무나 큰 손실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판결이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업가가 수조원짜리 여러분들 m&a 매수합병을 통해서 특히 sk그룹은 성장사에서 기업을 매수합병을 해서 많이 성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누구도 맞지 않으려고 했던 사업을 최태훈 회장의 인쇄가 정상화시킨 그런 아주 성공 경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가들은 그렇게 리스크 관리하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거든 내가 얼마를 리스크나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막혀버린 겁니다 가정사에서는 그냥 정념의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이성의 작동이 상당히 더디거나 작동이 안 된다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라는 관점에 이렇게 소송에 들어간 건 너무나 치명적이고 위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된 겁니다 이제 정혁진 변호사가 어제 방 어제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 대법원에 상고하지는 않았습니다 2주 안에 상고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아마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해당 당사자에게 전달된 지 2주 지금이라도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1심에서 노관장 측이 요구한 대로 지분의 일정 비분을 협의해서 양보하는 선에 타협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정혁진 변호사는 아마 그렇게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리고 나면 대법원으로 가기 전에 그냥 쌍방 변호사들이 만나 가지고 타협을 해서 대법원 가지 않고 해결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1심에서 지분을 요구했으니까 이제 최태원 회장 측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산 팔아서 여러분들 지불하고 세금 내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럼 경영권도 위험해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분의 일정 부분을 줘서 우호 지분을 하고 어차피 아이들이 다 나중에 물려받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미 지금 뭐 다 각자의 길을 간 것이고 그다음에 노관장 측의 변호인단도 현금 분할의 원칙에 따라서 몇 퍼센트를 받기로 했을 거 아닙니까 1조 3천억에 이르면 10%면 1300억이고 5%면 75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또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2심에서 패소하고 나면은 1심에서 승리한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변호사에게 최악은 2심에서 패소하고 1심에서 승소하는 거란 겁니다 변호사들이 가장 겁을 내는 것은 1심에서 여러분들 승소하고 2심에서 패소하게 되면은 그걸로 끝난다는 겁니다 2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1심 승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혁진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재판에서 2심 패소가 가장 치명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1심 승소 2심 패소입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가니까 진짜 최악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최태훈 회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속이 어마어마하게 불편할 건데도 이번에 2024년도 컴퓨텍스 타입회에 가서 여러분들 사업을 계속 수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생각보다 낮은 모양입니다 몇 번 제가 이 법리적인 면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혁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2심 패소가 가장 최악이다 이야기죠 완전히 증거다 이야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벌가의 재혼은 보통 집안의 재혼과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인 자식들과 새 엄마 사이에 또 하나의 분쟁의 씨앗을 낳기 때문입니다 곧 후계고도를 생각해야 될 기회가 되기 때문에 노소영 관장 측이 끝까지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나선 이유일 것을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그분 김희영 관장이 한 50세 정도 그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올해 64세 14세 사이지 않습니까 64세면 뭐 이제 많은 시간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곧 이제 상속 문제가 또 제기가 될 거니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백의 송사라는 말이 있듯이 새 어머니 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심리적으로 돈을 벌었을 때보다 돈을 잃었을 때 훨씬 더 고통을 많이 느끼거든요 2조를 늘 날린 겁니다 판단을 잘못해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대부분의 상고한다고 했으니까 상고를 하겠죠 2주 안에 상고를 해야 됩니다 2심 판결 문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 이웃을 제출해야 되는 거죠 보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대해서 불법 재산이 유입됐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불법적인 경로로 취득한 재산이라도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원칙적으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재산의 형성 원인이나 경위가 불법적이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 자체가 부부 공동생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판례가 아마 그렇게 나오는 모양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한 분께서 그렇게 물으시기에 어쨌든 대부분이 상고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직 상고는 하지 않은 상태니까 참 이 사건 보면서 정말 살아가면서 참 자리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이 도달하더라도 판단의 큰 착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잘해야 되고 속지 않아야 되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속지 않아야 되고 실수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정도를 그려야 되고 아무튼 간에 완전 완패가 된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처럼 쌍방이 대부분 가기 전에 그냥 협상을 통해가 어느 선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